1. 동명제 6호 형우는 공해상을 통과하여 부산 외항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훅하고 흙내가 풍겨오는 듯했다. 고향의 흙냄새가 분명했다.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육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고향의 향치를 그대로 전해주는 것 같았다. 부산 외항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원양어선의 가판에 서있던 형우는 가만히 눈을 감아보았다. 문득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고 바람결에 우리 아들 장하구나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두렁거리는 어른들의 목소리 사이에 성우의 예쁜 목소리도 섞여있었다. 잠시 후면 부산 남항에 입항할 것이다. 지금쯤 부두의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에 형우의 눈시울이 덮여졌다. 어쩌면 성우가 나와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형우는 마음이 급했다. 소지품을 정리한 가방을 챙겨들고 뱃머리에 내다놓았다. 그 가방 속에는 부모님과 동생들 그리고 성우에게 줄 선물도 들어있었다. 동명 제6호는 백고동을 울리며 부산 남항의 부두에 서서히 접안하고 있었다. 부두에는 회사에 연락을 받은 선원 가족들이 마중을 나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떠날 때는 이별이 아쉬워 눈물을 흘렸던 가족들이 이제 만선의 기쁨을 안고 무사히 귀향하는 선원들을 환영하면서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동명 제6호는 닻을 내리고 부두에 정박했다. 이제 부두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두를 가득 채운 많은 환영인파 속에서 자신을 반겨줄 사람을 찾던 형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환영인파 속에 섞여있는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형우도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며 손을 흔들었다. 하선한 선원들은 간단한 입국 수속을 마치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부두로 나가 재회에 기쁨을 나누었다. 형우야 고생이 많았지? 형우를 가슴에 덥석 안은 아버지가 형우의 등을 토닥거려 주었다. 아닙니다. 별로 고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 돈 많이 벌었대요. 그려 장호다 장해 아버지 이젠 남의 배 타시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려 고맙구나 그런데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아버지의 얼굴이 조금은 더 늙고 피곤해 보였다. 아니요 아픈 곳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 혼자 오셨어요? 그려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형우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건강을 물었다. 부두에 나타나지 않은 성희의 안부도 묻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려 건강하다. 같이 올라고 혔는디 집에서 너 먹일 음식 맹근다고 혀서 나 혼자 나온 거요. 형우는 불안했다. 형우는 불안했다. 성희가 자신의 귀향을 모를 리 없었다. 확실한 날짜를 알려주지는 못했지만 몇 달 전 성희에게 귀향을 알리는 편지도 띄웠었다. 게다가 성희가 귀국 날짜를 알아보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소문을 들어서도 알 수 있을 텐데 성희는 부두에 나와 있지 않았고 형우는 그 이유가 궁금하고 내심 불안했다. 너 성희 소식이 궁금한 거이지? 버스를 타고 여수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형우의 기색을 살피며 물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인서가 네 얼굴에 그렇게 씌어 있어야. 하지만 성희는 인자 잊어야 할 것이요. 네? 왜요?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자. 형우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형우가 바다에서 돌아올 때까지 두 사람의 관계를 비밀에 부지자는 약속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성희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또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버지가 형우를 보자마자 성희를 잊으라고 잘라서 말씀을 하는지도 헌뜻 납득이 가지 않았다. 출항한 지 1년 반 동안 형우와 성희는 서로 편지로 안부를 전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성희의 편지가 끊겼다. 형우가 여러 차례 성희 앞으로 편지를 보냈지만 한 통의 답장도 받지 못했다. 학교를 졸업한 뒤 은행에 취직한 성희가 바쁜 직장생활에 쫓기느라 편지를 쓰지 못했거나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났을 거라고 짐작을 했지만 그렇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났다거나 성희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토록 고대하던 귀양날이 왔는데도 성희는 부두에 마중도 나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대뜸 잊으라고 하는 통에 형우는 가슴이 답답했다. 성희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진 형우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여수에 도착할 때까지 형우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오메 내 새끼 어서 오니라. 그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대문을 들어서는 아들을 발견한 어머니가 한 걸음에 달려나와 맞아주었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 형우는 그제서야 자신이 고향에 돌아왔다는 실감을 했다.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어머니는 이내 눈물부터 흘렸다. 살아서 돌아온 아들을 가슴에 안고 등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길이 따뜻했다. 10년 전에 그날 첫 항해에서 금이 환영한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던 형우는 여전히 동명 제11호 침실에 갇혀있었다. 조미수 씨는 침대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다. 항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당하는 징계를 기다리면서 벌써 며칠째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보내는 형우는 답답했다.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는 거야. 메브리코 선장 때문에 언뜻언뜻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서성거렸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따뜻했던 손길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 생각의 끝에서 문득 보조개가 움푹 팬 성희의 환하게 웃는 얼굴이 어머니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다. 침실문을 박차고 가판 위로 뛰어나간 형우는 고향 쪽 수평선을 향하여 미친 듯이 소리쳤다. 성희야! 목청껏 소리를 쳐보니 답답하던 가슴이 조금은 후련했다. 성희야! 성희야! 그러나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 불러도 남진아해의 거친 파도 소리가 형우의 목소리를 인해 삼켜버렸다. 저 새끼 왜 저래? 저 새끼 저러다 미치는 거 아뇨? 선장님, 저 새끼 아무래도 미쳤는갑소야? 선원들의 투승 작업을 지휘하던 가판장 석규는 난데없이 가판에 나와 고함을 치는 형우를 보며 선장에게 말했다. 저는 특별한 용무 외에는 가판에 나오지 말랬는데 어떻게 나왔어? 선장이 가판장에게 물었다. 글씨 모르겠는데요? 너야, 인마? 몰라? 가판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 이 새끼야? 확실하게 좀 못해? 저 새끼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놈이야.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정말 이럴 거야? 선장은 형우의 뒷모습을 계속 주시하면서 가판장 석규에게 책임을 묻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도 침실에 자빠져서 조용했는디 아,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겠구만요. 뭐라고, 이 새끼야?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그걸 지금 보고라고 하는 거야? 선장의 손이 가판장의 기싸대기를 후려쳤다. 이내 선장의 뭉툭한 작업화가 가판장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아이고, 나 죽겄어. 패긴 왜 패단가요? 말로 하셔. 인혁이 잘못했어라, 선장님. 가판장은 걷어차인 정강이를 두 손으로 붙들고 껑충껑충 뛰었다. 인마, 엄살 작작 떨고 저 새끼 당장 잡아다가 침실에 쳐놓고 문 잠고. 알겠어? 예, 그러지라, 그러지라. 그리고 작업 끝나는 대로 모두 내 방으로 모이라고 해. 선장은 그렇지 않아도 형우에게 얻어 터진 기관장의 몸이 웬만큼 회복되면 조만간의 회의를 소집하여 지난번의 일을 마무리할 참이었다. 형우, 왜 그려? 어디 아픈겨? 가판장과 형우는 같은 고향 사람이었다. 형우는 여수이고 가판장은 벌교였다. 게다가 가판장의 나이가 형우보다 많아서 항상 반말을 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기관장 구타 사건 이후 형우를 대하는 가판장의 태도가 조심스러워져 있었다. 아닙니다. 선장이 침실로 들어가라고 허는디. 알았어요. 그러고 말이야. 오늘 밤에 선원들 집합하라고 하는 것을 본께. 지난번 기관장 일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것 같어.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형우는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가판장의 말에 따라 순순히 침실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동명 제11호 선원들은 모두 선장실에 모였다. 언제나처럼 선장 곁에는 기관장 제구가 앉아있었다. 그는 목이 덜 아물었는지 노란 압박붕대를 여전히 목에 두르고 있었다. 기관장은 형우에게 당한 분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듯 매서운 눈으로 형우를 노려보면서 선장 옆에 앉아있었다. 한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형우는 그날의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관장의 얼굴을 보았다. 선장실에 들어선 형우는 선장과 기관장을 똑바로 한번 쳐다보면서 마음을 다졌다.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억울한 공매는 맞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선장이 자신에게 폭행을 가할지도 모르는 노릇이었다. 이제 1개월 정도 지나면 동명 제11호는 그동안 어약한 참치를 냉동선에 적재하기 위하여 마다가스카르 그네로 갈 예정이었다. 형우는 선장이 냉동선과 만나는 때에 맞추어서 자신을 아예 배에서 내리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 모였어라 선장님. 인원 파악을 끝낸 가판장 석규가 선장에게 보고했다. 빠진 사람 없지? 예.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어라. 선장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동명 제11호의 선장이다. 나는 동명 제11호의 승선에 있는 선원 여러분의 안녕과 보람찬 선상생활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어회뿐만 아니라 선상의 질서 유지를 중시해왔다. 오늘 이 자리에 선원 여러분을 모두 모이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근무 태도가 너무 부러졌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선원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나태해지고 슬슬 요령이나 피우며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공동생활에서 어떤 한 사람이 편하면 다른 동료가 그만큼 불편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참으로 안심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될 때는 선원법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 점 각자 유념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바란다. 선장은 먼저 선원들에게 일장 혼시부터 했다. 선장의 직본으로 선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명분은 얼마든지 있었다. 항해 도중 질서를 물러나게 하는 선원이나 안전항해의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는 선원을 선장 직권으로 하선 조치시킬 수도 있는데 일단 하선 조치를 당한 선원은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그것은 선원에게 가장 치명적인 불이익이었다. 원양어선에서 쫓겨나게 되면 선원수첩에 기록되는데 선원수첩에는 그 선원이 어떤 사유로 해고 또는 강제 소환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었다. 또 하선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오는 항공료 역시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강제 퇴선이 선원들에게는 곧 사형성과 마찬가지의 불이익이었다. 한마디로 선원수첩에 빨간 줄이 그어진 선원은 선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박탈당하고 다시 바다로 나오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원들은 선장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가진 수단을 통원해서 아부를 하는 것이다. 장황한 혼실을 하면서 선원들을 휘둘러보던 선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은 지난번의 기관장 구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그의 합당한 조치를 의논하게 될 것이다. 선장의 계획은 치밀했다. 자기 독단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고 법기에 명기되어 있는 합법적인 절차와 형식을 완벽하게 갖추려는 속셈에서 선원들을 입회인으로 소집해 놓은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그동안 나는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했다. 가능하면 없었던 일로 덮어둘 무슨 방법이 없는지도 찾아보았다. 그러나 이형우 씨는 조금도 반성하는 빛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남은 항해 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불성실한 한 사람의 자유를 위해 많은 사람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면 나는 그 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해서라도 많은 선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싶다. 따라서 이번 사고를 결코 덮어둘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형우 씨는 원양어선을 13년씩이나 탄 고참 선원이자 1등 항해사이면서도 후배 선원들의 귀감이 되기는 커녕 기관장을 구타하는 등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나는 이형우 씨를 징계하여 선원들의 안정과 위계 질서를 바로잡기로 했다. 선원법 제21조 1항과 2항 및 9항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징계 규정에 따라 이형우 씨를 다음 기항지에서 하선시킨과 동시에 본국으로 강제 송환 조치하고 동법 제25조 2항 규정에 따라 송환과 관련 앞으로 발생할 모든 비용은 본인의 부담으로 할 것이다. 아울러 이형우 씨는 동명 제11호의 안전과 선원들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단되므로 식사와 용변 등의 목적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침실 이외의 장소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나의 이런 선택을 선원들의 투표로 결정하겠다.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견을 밝혀라. 잠깐 웅성거리던 선원들은 이내 입을 다물었다. 이의 없나? 없습니다. 형우는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선장의 눈밖에 났기로 선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강제 송환이라는 엄청난 징계를 내리는 선장의 처사는 분명히 지나쳤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선장의 독단 앞에서 그 누구도 명쾌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형우는 더 기가 막혔다. 선원들 중에는 형우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자신에게 돌아올 엄청난 보복이 두려워 형우의 편에서 변론을 해줄 만한 사람은 없었다. 한편 상욱과 같이 배를 처음 탄 초보 선원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나선다면 선장의 화를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만다. 그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낀 상욱은 그저 허망한 눈으로 형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에서 형우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항의할 아무런 방법이 없었고 설령 반발을 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다. 아무리 저항해도 이번 징계는 선장이 의도했던 대로 진행될 것이 분명했다. 선장은 지금 형우에게 투항을 요구하고 있었다. 투항하여 노예처럼 절대 복종을 하든지 그것이 싫으면 선원 생활을 끝내라는 뜻이었다. 가판장은 투표 준비를 하도록! 그럴 거 없습니다. 형우가 선장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복잡하게 투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에 대한 징계를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기항제에서 저는 하선하겠습니다. 상욱은 놀라 형우를 바라보았다. 형우도 상욱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다는 듯한 얼굴로 마주 보았다. 선장실에 모인 선원들이 술렁거리는 사이 선장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형우의 당당한 태도가 뜻밖이라는 듯 항복을 기다리던 선장의 입술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선장은 한치의 동요도 없는 무표정한 얼굴을 회복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형우를 쏘아보았다. 선장을 보면서 쓴 미소를 지어보인 형우는 이내 선장실을 성큼성큼 빠져나왔다. 비켜선 2년 용서를 빌면서 굴복하라고 요구하는 선장의 뜻을 기어이 거절하면서 부당한 징계를 기꺼이 수락한 형우는 침실에 다시 감금당한 채 동명 제11호에서 하선할 날을 기다렸다. 징계를 수락하는 순간에 놀란 눈을 치켰뜨던 선장의 표정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웃음이 나왔다. 그런 선장이 가서롭고 측은하기도 했지만 부당한 권위에 길들여지고 있는 동료들과 끝까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상욱을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루는 조업을 마친 상욱이 형우를 찾아왔다. 잘 지내니? 형우를 면회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상욱이 침실로 들어섰을 때 형우는 침대 안쪽 벽에 붙여놓은 성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형우와 상욱은 비록 동명 제11호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추랑 이후 동고동락하며 누구보다 친하게 지낸 허물없는 사이였다. 어떻게 왔어? 나 만나는 거 선장이 알면 너도 안 좋을 텐데. 형우는 상욱이 자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다. 선장에게 만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어. 선장이 허락했어? 그래. 형우는 표정 없이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였다. 앞으로 길어야 2주 정도 함께 있겠구나. 그렇겠지. 고향으로 돌아가면 뭐 할 거야? 계획은 있어? 생각 중이야. 뭘 하든지 원양어서는 안 탈 거야. 이제 바다가 싫어. 뱃사람들은 언제나 바다가 싫다고 하면서도 다시 바다로 나오지 않고는 못 버틴다던데? 나도 그랬지. 그러면서 13년 동안이나 바다에 떠다녔어. 하지만 이번은 정말이야. 다시는 배를 타지 않을 거야. 이번 항해를 끝으로 형우는 13년의 선원생활을 마무리할 참이었다. 그는 수많은 날들을 바다에서 생과 살을 넘나들었고, 타협이 없는 성남 파도와 생명을 걸고 몸으로 싸워왔다. 갑작스러운 기관 고장으로 항로를 잃고, 칠흑같은 어둠의 바다를 표류하던 어선이 자초될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다. 그동안 돈은 좀 벌었어. 돈? 돈이라. 그래, 돈은 좀 모았지. 하지만 난 그 돈의 가치를 몰라.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위해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한 번도 돈을 써보지 못했거든. 무엇보다 아버지와 어머니 말고는 내가 번 돈을 써줄 사람이 없어. 형우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이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 굵은 눈물이 침실에 갇혀 지내는 사이 수북하게 자라난 턱수염을 적시면서 뚝뚝 떨어졌다. 왜 그래? 놀란 상욱이 물었지만 형우는 아무 대답도 못한 채 지그시 눈을 감았다. 감은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 순간 상욱은 형우가 지난 날에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에 겨워서 회안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짐작했다. 상욱은 알고 있었다. 지금 형우의 감겨진 눈 속에는 사랑했던 성의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일 것이고 그녀와 사랑을 나누며 주고받았던 달콤한 미러들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상욱아 미안해. 상욱은 형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못하겠어. 형우는 마음으로는 항상 생각을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고 수없이 다짐을 해보았지만 요즘 들어 부쩍 시도때도 없이 성의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상욱이 침실로 들어서기 직전에도 형우는 침대 안쪽 벽에 붙여놓은 사진 속의 교복 입은 성의를 바라보며 13년 전에 그 시절을 추억하고 있었다. 한껏 꿈에 부풀어서 첫 출항을 했다가 3등 항해사로 정식 선원이 되어 2년 6개월 만에 금이 환영했던 1973년 5월의 일이 마치 몇 시간 전에 일처럼 되살아났다. 어서 들어가자. 네가 좋아하는 거 많이 만들어 놓았음께.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70년 11월에 집을 떠났다가 못 보는 사이에 부쩍 뼈가 굵어진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죽었던 자식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기뻐했다. 어머니가 방에 차려놓은 상해는 평소에 형우가 좋아하던 삼겹살과 상추, 잡채를 비롯하여 가진 음식들이 푸짐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형우는 어머니의 정성이 깃든 맛좋은 음식에 손이 잘 가지 않았다. 지금 자신에게 가장 급한 것은 성의의 소식이었기 때문이다. 성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입맛을 잃어버린 형우였지만 그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애써 마시는 것처럼 서둘러서 그릇을 비워냈다. 식사를 빨리 끝내야 밖으로 나가서 성의를 만날 수 있을 것이었다. 아이고, 네가 많이 시장했구나. 아들의 속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는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꾸 더 먹으라며 자신의 밥까지 아들에게 덜어주었다. 겸상을 한 아버지는 묵묵히 식사를 할 뿐 아무 말이 없었다. 서둘러 식사를 마친 형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디 갈 데라도 있냐? 어머니가 물었다. 예, 저 친구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그러라. 용재도 군에서 휴가 나왔다고 찾아와서 네가 언제 오냐고 자꾸 물어보더라. 형우와 성의 사이를 잘 알고 있는 동갑내기 동네 친구 용재는 형우가 바다에 나가 있는 사이에 군대에 입대했다가 마침 휴가를 나와서 집에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성의의 집으로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우선 용재를 만나보면 성의의 근황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형우는 우선 용재네 집에 들렀다. 용재야! 용재야! 마침 집에 있던 용재가 형우의 목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었다. 어? 형우 아뇨? 야, 반갑다. 안 그려도 너 온다는 소식 듣고 어제녁에 누구 집에 갔었는디 언제 왔냐? 그랬냐? 조금 전에 왔으야. 그래, 군대 생활은 어땠냐? 남들도 다 허는 군대 생활인데 뭐 별일이야 있겄냐? 참, 누구 없니? 솔찬히 좋아하시겄다. 너 시방 바쁘냐? 안 바쁘면 나랑 바람이나 좀 쐬자. 바쁜 일은 없어 야. 좀매만 기다려라, 잉? 나 옷 입고 싸게 나갈 것인게. 오랜만에 만났는디 술이라도 한 잔 혀야 안 오겄냐. 마당에 잠깐 서 있는 사이 군복을 챙겨 입은 용재가 밖으로 나왔다. 용재야, 너 성의 소식 아냐? 나란히 대문을 나서던 형우가 용재를 쳐다보며 물었다. 지금 자신에게 가장 급한 것은 성의 소식이었다. 갑작스러웠던지 용재는 형우가 묻는 말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성의가 시방 동네에 없냐? 그려, 없어 야. 어디 갔는디? 나도 몰라야. 네가 어째서 모르냐? 한 동네 살면서. 어디 간다고 그 애가 나한테 말하고 간 것도 아닌디. 내가 어떻게 알구냐? 그제서야 형우는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 싶어서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나 없는 사이에 무슨 일 있었냐? 이러지 말고 우선 어디 들어가자. 내가 아는 대로 다 마려줄 것인게. 용재는 형우를 끌고 술집으로 들어섰다. 주방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던 주인 여자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일어서면서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했다. 어메, 용재 총각 아니여? 어찌 그리 오랜만이여? 아줌씨, 막걸리 한 대만 주고 안주도 하나 좋은 놈으로 싸게 주시시오. 방 잊지라. 성질 급한 거는 여전하구마이. 우선 방으로 들어가기나 혀. 숨 안 넘어가니께. 너 이 집 단골이냐? 그래, 가끔 온다. 아참, 너는 술 안 마시지? 어디 다른 데로 갈래? 아니야, 괜찮아. 방에 들어간 형우와 용재가 얼마 기다리지 않아 방문이 열렸다. 입술에 빨간 립스틱을 진하게 바른 작부가 막걸리 주전자와 구운 오징어 한 마리를 양은소반에 올려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처음 뵙겠구만이라. 윤정이라고 헌우만요. 막걸리 주전자를 들어 용재 잔을 채우면서 작부가 인사를 했다. 뭐요, 윤정이? 그럼께 네가 영화 배우 윤정이라 그 소리요? 용재는 작부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으며 갓잔다는 표정으로 쏘아붙였다. 그것은 손님 마음 아니겠소?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 혀도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아, 그러고 그런 싸가지 없는 발언은 영화배우 윤정이를 상당히 모욕하는 것인께 앞으로는 입 조심해야 쓰겠다잉. 그러고 우리가 시방 중요한 야구가 있은께 너는 나가 있다가 내가 싸인 허걸랑 들어와라. 알겠냐? 알았으면 싸게 나가 봐라. 군인 아저씨가 무슨 야구 감닥이라요? 싸인하면 들어오게. 기분이 상했는지 작부는 용재에게 입술을 삐죽이 내밀면서 밖으로 나갔다. 작부의 뒷모습을 멀거니 보던 용재가 막걸리 한 사발을 단숨에 마셨다. 용재야, 답답해 죽겄다. 싸게 말 좀 혀 봐라. 성이 그 가시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말이오. 그려, 말할 것인게 우선 못부터 죽이자잉. 용재는 쉽게 말을 꺼낼 수 없는지 몇 잔의 술을 영거푸 들이마셨다. 형우야, 그려. 너 참말로 성이를 사랑하냐? 그려, 사랑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맹굴고 가버렸냐?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떻게 맹굴고 갔는디? 참말로 내 아무것도 모르냐? 아무것도 모르다니. 그려, 인마. 아무것도 몰라 답답해 죽겠다. 그라믄 니 새끼 있는 것도 모르냐? 너 시방 뭣이라고 했냐? 내 새끼라고 했냐? 그려, 인마. 니 새끼라고 했다. 여수 바닥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디 어찌 당사자인 너만 모른다고 오리발이오. 소문? 무슨 소문? 성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뭔 일을 그렇게 처리하냐? 아, 사람들이 형우 너보고 다들 후레자식이라고 하더라. 멀쩡은 처녀 망쳐놓고 나몰라라 달아난 후레자식이라고. 넌 뒤 손가락질을 혀야? 알기나 혀냐? 형우는 말문이 막혔다. 이 무슨 맑은 하늘에 날벼락치는 소리인가 싶어진 형우의 가슴이 쿵쿵쿵 방망이지를 했다. 아, 그렇다면 혹시 부산에서의 그 하룻밤이? 순간 정신이 아득하고 형기증이 일었다. 넋이 나간 얼굴로 오두커니 앉아있는 형우를 보던 용재는 다시 몇 잔의 막걸리를 따라서 벌컥벌컥 마셨다.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형우야, 네가 원양어선 타고 바다로 떠난 후 성의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아는 대로만 말해줄 것인께 잘 들어봐라. 막걸리 사발을 술상에 탁 내려놓은 용재가 형우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문을 텄다. 그려, 네가 아는 데까지만 싸게 말여. 너, 인마. 인누껍을 쓰고 태어나서 사내자식이 그렇게 살면 못써야. 죄받을 거야, 인마. 그 사이 성의는 참말로 힘들었어야. 친구끼리 하는 소리지만 네가 그때 동네에 있었으면 멍성마리 당했어야. 사랑도 좋지만 한 여자를 어찌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고 나몰라라 눈 딱 감아 번진대. 얼마나 고통과 서름이 심했으면 집을 나갔겠냐. 그 생각만 하면 너는 사람도 아니어야. 용재야, 나 술 한 잔 줄래? 형우는 막걸리 사발을 내밀었다. 원양어선 타더니 술 배웠냐? 아무 소리 말고 한 잔 따라봐. 거친 파도를 해치는 원양어선에서도 술을 마신 일이 없는 형우였지만 성의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목에서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듯했다. 1970년 11월 원양어선을 타고 부산을 출발하는 형우를 전송한 성의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은행에 취업했다. 성의가 대학 입시를 안 치르고 은행에 취직한 사실을 나중에 안 어머니는 처음에는 기어이 대학에 보내겠다면서 출근을 시키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성의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오빠들도 못 간 대학에 자신만 간다는 게 무리라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학비를 벌어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어머니를 설득했다. 신입사원으로 수습기간을 마친 성의가 은행에 정식으로 출근하기 시작한 어느 날 아침이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속이 거북하고 매스꺼웠던 성의는 아침밥을 먹다 말고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왜 그려? 속이 안 좋으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예, 좀 거북해요. 성의야, 너 얼굴이 거칠은 것이 어디 아프냐? 아니어라. 그런데 얼굴이 왜 그러냐? 은행일이 힘에 부치는갑다. 은행일은 힘들 거 없어라. 아마 어젯밤에 먹을 것이 잘못됐는갑소. 그럼 어미가 퍼뜩 가서 소화제라도 사 올 거나? 아니어라. 출근길에 사 먹으면 되라. 다녀올게요. 성의는 일찌감치 집을 나섰다. 집에서 은행까지는 걸어서 출퇴근하려면 좀 멀다 싶은 거리였는데 그렇다고 차를 타기도 어중간했다. 성의는 속이 좀 불편했지만 걷기로 하고 동네를 빠져나왔다. 3월의 아침 공기가 조금 쌀쌀했지만 평소 운동삼아 걷던 출근길이었다. 집과 은행 사이에는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골목을 지나는 지름길이 있었다. 식당 골목의 입구에 있는 첫 집은 여수에서 꽤 소문난 해장국집이었다. 지름길로 접어들어 해장국집 앞을 지나치던 성의는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현기증이 나면서 심하게 헛구역질을 했다. 며칠 전까지도 구수한 해장국 냄새가 식욕을 느끼게 했는데 평소같지 않게 비위가 상했다. 왜 이러지? 어젯밤에 특별하게 먹은 음식도 없는데. 약이라도 사 먹어야 할 것 같았다. 성의는 구역질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약국으로 들어가 약사에게 증상을 차근차근 말한 뒤 약을 달라고 주문했다. 묵묵히 증상을 듣던 약사는 성의에게 손을 내밀어보라고 했다. 성의의 손목에서 맥점을 찾아서 잠시 맥을 짚어본 약사가 물었다. 결혼하셨습니까?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 내가 보기에는 임신 같은데. 병원에 가보세요. 순간 놀란 성의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예? 임신이라고요? 그, 그럴 리가... 틀림없을 겁니다. 예. 알았음... 얼굴이 달아오른 성의는 말을 다 맺지도 못하고 약국에서 도망치듯 나왔다.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형우도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아닐 거야. 약사가 진찰을 잘못했겠지. 단 한 번의 관계로 임신이... 아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런데 생리를 언제 했지? 그래, 지난달에도 없었고 이번달에도 없어... 아니, 그럼 정말... 임신을... 성의는 당황해서 자문자답하며 정신없이 은행으로 가고 있었다. 야, 유성이! 너 시방 어디 가냐? 누군가 성의의 등을 두드렸다. 같은 은행에 다니게 된 학교 친구 영숙이었다. 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넋이 빠졌다니? 아, 아무것도... 그런데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요? 가긴 내가 어딜까? 출근하는 길이지. 얘 좀 보랑께. 은행을 벌써 지나쳤어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은행을 지나친 상태였다. 아직 잠이 덜 깬 모양인디? 싸게 정신 차려 쓰겄다. 영숙의 집은 성의와 반대쪽에 있었는데 출근을 하다가 성의가 은행을 지나치고도 넋을 놓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불러 세웠던 것이었다. 너, 무슨 일 있어야? 영숙이 물었다. 일은 무슨... 아뇨, 아뇨. 아무 일 없는디 넋놓고 걷는 사람 본 적 있냐? 아무 일도 아니야. 형우한테서 편지 왔어라. 영숙은 성의와 형우 사이를 잘 아는 친구였다. 아니, 아직 소식 없어. 그러면 뭔 일 때문이요? 내가 알면 안 되는 일인겨? 성의는 걸음을 멈추더니 대답은 않고 영숙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왜 그려? 너 정말 뭔 일 있자? 그렇지? 순간 성의는 생각했다. 물론 산부인과에 가서 확인해야 할 일이지만 만약 약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부끄러운 일을 누구에게 의논하고 도움을 청해야 좋을지 막막했다. 처녀가 애를 배웠다고 어머니께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을 듯 싶었다. 청길 낭떠러지 앞에 선 것처럼 형기증이 잃었다. 그렇다고 혼자 산부인과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창피한 일이지만 아무래도 영숙과 의논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다. 영숙아, 오후에 퇴근하고 나 좀 만날려? 왜? 너와 의논할 일도 있고 같이 갈 데가 있어서 그런게 시방 말하면 안 되는가? 출근시간이 좀 남았자녀. 오늘 약속 있어? 약속은 없지만 뭔 일인지 궁금여. 퇴근 후에 만나. 그때 얘기할게. 그려라 그럼. 성이는 그날 하루를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보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만 맡으면 비유가 거슬리고 구토가 났다. 그때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옆에 있던 언니들의 눈치를 봐야 했다. 어쩌다가 화장실에 자주 들락거리는 성이를 이상하다는 듯이 힐끗힐끗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디가서 콱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성이는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진땀나는 하루를 간신히 마치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영숙과 나란히 은행문을 나섰다. 영숙아 우리 오랜만에 만성리에 한번 가볼래? 내가 저녁 살 것인께. 웬일이야 짠순이가? 왜? 싫어? 싫으면 관두고. 누가 싫대야? 아무도 자기를 몰라보는 곳으로 떠나고 싶었던 성이는 은행 앞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영숙과 함께 만성리까지 갔다. 사람의 발길이 뜸한 조용한 곳에서 친구와 자신의 문제를 의논할 생각이었다. 둘은 바닷가 바위에 나란히 앉았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면서 바닷바람이 목덜미를 차갑게 휘감았다. 붉은 노을과 더불어 저무는 바다를 바라보던 성의 눈앞에 형우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문득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그가 알면 어떤 표정일까 궁금했다. 하룻밤에 어색했던 사랑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놀라움 앞에서 조금은 설레었지만 생명을 잉태하게 된 기쁨은 잠깐이었다. 지금 그녀에게는 그런 기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 사치였다. 성의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만성리까지 흔쾌히 따라 나선 친구에게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난감했다. 아무리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 사이라고 해도 그녀가 느끼는 두려움과 기쁨을 이해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성의야 무슨 일인지 고렇게 뜸을 들이냐? 좀 창피한 일이라서... 아니요 이건 너무 기쁜 일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말할 수가 없어요. 뭐요? 영숙아 나 이제 어쩌면 좋니? 아 얘가 왜 횡설수설이요? 뭐가 창피하고 뭐가 기쁘다는 거요? 성의는 친구의 얼굴을 똑바로 한번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바다의 저녁노을이 성의의 눈동자에서 반짝하고 빛났다. 이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영숙아...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쳐낸 성의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너 혹시 산부인과 아는 데 있는가? 너 시방 무엇이라고 했냐? 산부인과라고 했냐? 영숙은 놀란 토끼 눈으로 성의를 바라보았다. 순간 성의의 두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창피했지만 그렇다고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었다. 지금 친구 영숙 말고는 이런 난감한 일을 의논하며 이 말을 마주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 산부인과... 산부인과... 너 산부인과 갈 일이냐? 그려 처녀가 산부인과는 왜 가냐? 확인해 볼 일이 생겼지. 너 혹시 앱했냐? 아직은 모르겠어. 진찰을 받아 봐야 알 수 있으니까... 이 썩을 가신의야. 그렇게 남의 말을 하듯 하지 말고 사실대로 차근차근 말해 보랄께. 그래야 산부인과를 가든 뭐라든 할 거 아뇨. 결국 성의는 영숙에게 형우가 출항하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과 아침에 약국에 들렀다가 들은 말을 모두 이야기했다. 잠자코 친구의 이야기를 듣던 영숙은 놀라 두 눈을 크게 뜰 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영숙이 입을 열었다. 확실한 거는 진찰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은데 사실이라면 어쩌냐. 그러니까 너하고 지금 의논하는 거 아녀라. 두 사람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어느덧 어둠이 찾아온 바다 저쪽 등대에 불이 켜졌다. 파도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는 바닷가에 우두커니 앉아서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다. 너 형우를 참말로 사랑한다니? 응. 결혼까지 할 거냐고. 그려. 너의 부모님과 형우네 부모님은 아직도 사이가 안 좋으시지요? 응. 왜들 그러신다냐? 어른들 일은 나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직 사귄다는 말씀도 못 드렸소. 두 집에서 너희들 결혼을 허락하시겄냐. 그건 형우가 책임진다고 했소. 자신 있대? 응. 글씨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라고. 아무리 그렇기로 임신부터 하면 어떻게 하냐. 형우도 웃는디 이를 어떻게 해요. 너. 정말 고민이다 너. 아무튼 병원에 먼저 가보자. 임신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 일은 그때 가서 보자. 영숙은 성이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바위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선 성이는 형기증이 나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침부터 밥도 못 먹은 빈 속에 하루 종일 헛구역질만 했던 그녀는 흔들리는 의식을 가까스로 다잡으며 바닷가를 걸어 나왔다. 너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냐. 응. 안 되겠다. 우선 밥부터 먹자. 이래가지고는 아무데도 못 간다. 별들이 총총한 하늘에 희미한 달빛을 따라가며 영숙은 근처 식당으로 성이를 데려갔다. 하지만 성이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비린내 때문에 횟집에는 들어서지도 못했고 평소에는 즐겨 먹던 국밥을 앞에 두고도 헛구역질만 눈물 나도록 해댔다. 입덧은 엄리 담는다던디 너희 엄리도 입덧 심하셨냐? 잘 모르겄어. 엄리한테 그런 말씀 아직 못 들었어. 아무튼 병원에 가보자. 가보나 마나 임신이 틀림없지만. 성이와 영숙은 행여 소문이라도 날까봐 걱정스러워 순천까지 일부러 나가 그곳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았다. 검사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임신 4개월째로 나왔다. 영숙아 나 어떻게 한다니 이제 출근도 할 수 없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디 성이는 갑자기 갈 곳이 없어졌다. 자신의 이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부모의 눈을 피해 친척 집으로 갈 수도 없고 뱃속에 있는 생명이 형우의 핏줄이라고 해도 형우네 집으로 갈 수도 없었다. 자꾸 눈물이 쏟아졌다. 불편하겠지만 우선 우리 집으로 가자. 일단 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너희 부모님께는 뭐라고 한다니? 내가 임신한 거 금방 눈치 채실 텐데 그렇다고 어디 마땅히 갈 곳도 없자뇨? 성이는 할 수 없이 잠시 동안 영숙의 집에서 머물기로 마음을 먹고 집에 들러 간단한 옷가지를 챙겼다.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묻는 어머니에게는 은행일 때문에 며칠간 은행에서 가까운 영숙이네 집에서 지내면서 야간 근무를 해야 한다고 둘러댔다. 일단 영숙의 집으로 짐을 옮긴 성이는 이튿날 은행에 사표를 제출했다. 갑자기 왜 사표를 내세요? 출근한 지 3개월여 만에 사표를 내는 신입사원 성이를 과장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쳐다봤다.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어디 좋은 자리라도 놨어요? 아니면 결혼해요?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직장을 포기할 만큼 심각합니까? 부모님과는 의논했어요. 여수에서 은행만한 좋은 일자리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고참 언니들이 못살게 굴던가요? 내게 말해봐요. 사실 난 성희씨가 성실하고 예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혹시 손님들하고 싸웠어요? 누가 집적거려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래요? 일단은 사표를 반려할게요. 몸도 안 좋아 보이는데 일주일간 휴가를 줄 테니 쉬면서 신중하게 다시 생각하도록 해요. 그래도 직장을 포기해야겠으면 알려줘요. 사표는 그때 내도 안 늦어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았죠? 고맙습니다. 과장님. 안녕히 계세요. 은행 문을 나서면서 성희는 자신의 몸에서 벌써 4개월이나 자라고 있는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직장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포기하더라도 이 소중한 생명은 지켜야 한다고 결심했다. 다만 형우가 바다에 나가고 곁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혼자 아이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을지 그것이 문제였다. 아무리 궁리해도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 형우네 식구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자신의 부모에게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아이는 고사하고 자신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 뻔했다.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사실조차 비밀에 붙인 상황에서 임신 소식을 접하면 두 집안 어른들이 어떻게 나올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무서웠다. 영숙은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지어버리라고 기뜸했지만 그것은 안 될 일이라고 성희는 생각했다. 이 멍청아. 그것이 최선이야. 안 돼. 하늘이 주신 생명인디.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지워. 난 그렇게 못혀. 그것은 최선도 차선도 아니여 살인이지. 그 말에 영숙은 더 이상 낙태 수술을 권하지 못했다. 성희가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결심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지금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유산을 시켜버린다면 나중에 형우가 돌아왔을 때 죄책감 때문에 그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잉태된 죄 없는 생명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융랍할 수 없었다. 형우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도 싶었지만 멀리 바다에 있는 형우에게 알린다고 해서 달리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힘든 선상 생활을 견뎌내고 있을 형우의 마음만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차라리 형우가 돌아온 후 그때 자기가 낳은 아이를 데리고 어른들께 사정을 하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두 집안 사이에 놓인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식들이 서로 사랑해서 그 사이에 아이까지 태어났다면 결국 화해하지 않겠는가 하고 어렴풋이 생각했다. 두 집안을 화해시키려고 일부러 의도한 일은 아니지만 뜻밖의 임신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앞당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성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서 기르고 싶었다. 형우가 돌아올 때까지 당장 어떻게 생활해야 좋을지 대책은 없었지만 산잎에 거미줄이야 치겠느냐고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다. 그래 하늘이 주신 생명이야. 성인은 배가 점점 불러오는 상황에서 계속 영숙의 집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 영숙이 집에 있을 때는 눈치껏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견뎠지만 그녀가 출근하고 없을 때는 문밖 출입마저 불편해서 영락없이 감옥 같았다. 결국 이런저런 국립 끝에 결단을 내렸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결심을 실천하는 일이었다. 마음을 정한 성인은 퇴근하고 돌아온 영숙과 마주 앉았다. 영숙아 그동안 고마웠다. 갑자기 왜 정색을 하고 그래? 나 2, 3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갈까 해. 뭐? 집을 나간다고? 어디로?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여기서 가까운 곳에 조용한 방이라도 하나 얻을까 해. 너 정말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했어? 응. 낳을 거구먼. 그래서 형우가 돌아올 때까지 혼자서 잘 키울 거구먼. 말도 안 돼. 그 몸으로 어떻게 혼자 아이를 낳는다니? 그리고 돈도 없이 아이 데리고 무슨 수를 혼자 살아. 성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아이는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자녀. 그런 게 혼자서 어렵수리 고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 말대로 혀. 그것이 너를 위하는 길이란 게. 영숙은 진심으로 친구를 생각해서 유산을 권했다. 아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을 거구먼. 성우의 결심은 분명하고 단호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 난 네 친구잖아. 고집 피우지 말고 친구의 충고에 조금이라도 귀를 좀 기울여 봐야. 네 마음을 나도 알아. 하지만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여. 아이를 낳고 나서 네가 겪을 일이 불을 보도 뻔하자녀. 갈 길이 구만리 같은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나더러 보고만 있으라는 거니 시방. 실수 아니오. 우리는 사랑했어. 그리고 행복했어. 사랑이 실수단가? 이 바보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자녀. 영숙은 입을 굳게 담은 성의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같은 여자가 보아도 부러울 정도로 맑고 뽀얀 얼굴. 갓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운 성이었다. 그러나 저렇게 예쁜 친구 앞에 놓인 가슴 아픈 절규와 단장이 녹아내리는 듯 쓰라린 운명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 했다. 지금이라도 마음 한 번 모질게 먹으면 불행을 비켜설 수도 있으련만. 자신이 파놓은 덫에 걸려들어 예정된 불 속으로 기어이 달려가는 친구가 한없이 안타까웠다. 잔인한 운명의 늪에 빠져드는 친구를 보고 있자니 영숙은 화가 치밀었다. 네 마음대로요. 이 답답한 가시내야. 성인은 친구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기어이 자신이 거쳐야 할 곳을 찾아 나섰다. 네, 하얀 소망 네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